안녕하세요. 반도체 몰라도 들을 수 있는 반도체 소자 이야기 강의를 담당하게 된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신창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구의 수명을 1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류가 지구의 첫 발을 내딛은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약 10분 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고 인류가 풍족하게 살아나갔던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2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공정 소자 기술들은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주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행복하고 많이 먹고 즐기고 살 수 있는 그 기반의 이런 반도체 소자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소자라는 얘기보다는 중자 대자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0년 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있었던 제킬비 박사님께서 몇 가지 간단한 부품 소자를 연결해서 최초로 반도체 직접 회로의 개념을 도출해 내셨습니다. 이후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의 로버트 노이스 박사님께서 슬리콘 재료를 이용해서 최초로 반도체 직접 회로를 실험적으로 보이셨습니다. 당시 그 크기가 옆에 피자 사이즈에 맞춰서 빗대어 표현해 봤는데요. 불과 그 피자 도우의 크기가 0.15cm에 불과합니다. 이런 피자는 아마 여러분들 100개를 드셔도 배가 부른지도 모를 겁니다. 그 이후 50여 년 동안 아주 작은 피자의 크기를 사람들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키워왔습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웨이퍼의 크기는 약 지름이 300mm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후 더 커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커져오는 실리콘 웨이퍼 크기도 커지지만 동시에 웨이퍼 안에 들어가는 부품 소자의 크기를 더욱더 작게 만들어서요. 더 많은 부품 소자를 직접 해오고 있습니다. 매 2년마다 같은 면적에 들어가는 부품 소자의 총 개수는 두 배씩 늘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이름하여 무호의 법칙이라고 명명하였고요. 이 무호의 법칙 덕분에 1990년대에 최초로 개인 PC 시대가 열렸고요. 2000년대에는 이런 PC들이 상호간에 연결이 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요. 다양한 정보 자료들이 공유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후 2010년대에 저희가 살아가는 이 2010년대는 내 손 위에 그런 PC들이 들어오게 되고 내 주머니 안에 컴퓨터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 30년이 되면 내 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컴퓨터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맛있는 컴퓨터, 맛있는 반도체를 먹는 그런 시절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눈부신 반도체 기술 개발의 이면에는요. 반도체 부품 소자를 작게 만드는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요. 어떻게 하면 더 작게 만들어서 더 매운 즉 더 고성능화된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을까에 열을 올리고 있고 지금도 그런 기술 개발에 한창 노력 중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실제 단위 칩당 들어가는 트랜지스테이 개수는 현재 수십억 개 수준까지 도달해 있고요. 향후 10년 내지 20년 이내에는 수백억, 더 나아간다면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래 반도체 기술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품 소자를 같은 면적에 집적할 수 있는가 나아가서 더 적은 전력을 써서 그런 반도체 집적회로를 구동할 수 있을까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 강의에서 반도체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반도체 몰라도 들을 수 있는 반도체 소자 강의의 주요 내용들을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학습 내용은 주로 메모리 및 로직 반도체 집적회로를 부상하는 주요 반도체 소자의 동작 원리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재료에 대한 이해, 반도체 재료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툴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부품 소자, 예컨대, 다이오드, 모스백과 같은 트랜지스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총 15주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두 번의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각 주차별 토론으로 구성되어서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이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주차별 상세 내용은 주로 반도체 재료의 이해, 반도체 소자 내의 전자 홀에 대한 이야기, 중간고사 이후에는 주요 반도체 소자에 대한 얘기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상세 내역들은 공 강좌를 수강하면서 더 자세히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타 본 강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K-무크 그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혹은 K-무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K-무크 사용법에 대한 링크도 여기 하단부에 첨부해 두었으니 보시고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몰라도 들을 수 있는 반도체 소자 이야기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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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